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요즘 책 읽는 목적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전에는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기억하고 지식화하려고 책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과 같은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해보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인을 위한 책 읽기인 것 같은데요. 세도나 마음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이죠. 레스터 레븐슨과 헤일 도스킨이라는 사람이 저자이고 아눌라스님이 번역하고 해설을 달아주셔서 불교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영성책에서 말하는 전체성과 분리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 모든 존재, 동물들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형태의 슬픔에도 물들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목표인가? 흔들림 없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흔들림 없는 행복인가? 이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기 전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왜 우리 대다수는 이 슬픔이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이유 역시 단 하나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개인이다.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 행복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속으로 떨어뜨렸다. 나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종의 장치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 장치가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개개인은 그 사람의 몸과 외부세계를 창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면서 그 생각과 물질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엮어서 우리가 바로 무한한 존재라는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릴 때까지 외부세계에서 전체를 찾아다닌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잊고 생각과 물질 속에 침몰될 때까지 생각에서 생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러고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외부세상에서 전체를 찾아 헤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중추적 생각이 결국 결핍과 외로움이라는 기분을 창조한다. 나라는 것은 오직 전체가 될 때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로는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핍이란 원래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이란 사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의 총체성이란 우리의 존재성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랬으면 모든 갈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저한 목적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한계 없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총체적 존재성의 자연스러운 원래 상태를 배우기 위함 혹은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상태를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가장 근원적인 한계이자 첫 번째로 대두되는 한계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라는 느낌이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외로움과 한계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신은 모든 것이다. 다 내려놓고 신이 드러나게 하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 일하는 이, 즉 아버지다. 우리는 전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근원적 경향인 애고 성향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 존재 상태인 그저 뿐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전제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존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들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습관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무의식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기라도 하듯 그런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고, 하고, 또 하곤 한다. 무의식적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그런 마음일 뿐이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절절하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습관들을 파헤쳐 직면하고 떠나보낼 것이다. 당신 내면의 당신 자체인 자연적 존재에게는 성장이랄 것이 없다. 그 존재는 지금 여기에서 전체이며 완전합니다. 오직 상반된 개념, 나는 제한된 존재이고 문제투성이다 라는 것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나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그의 마음속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감지하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다. 모든 것이 있는 곳은 바로 거기다. 생각하기를 바꾸어라. 그럼으로써 당신의 세상을 바꾸어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길은 간단하다. 그러나 한계를 없애는 일은 기존의 습관 때문에 그다시 쉽지 않다. 이 습관, 놓아버리기를 시작하려면 강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강렬한 열정 없이 성장이란 없다. 이 열정이 세상을 향한 갈망, 즉 외부 세상을 조절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만 한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상상이다. 당신이 진리를 보게 되면 세상은 꿈, 당신의 마음이 꿈인 이야기로 드러난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것을 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이란 것이 한 번도 실체였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밤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당신은 몸을 가진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몸들이 있고 행동과 행동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좋다 나쁘다가 있다. 당신이 그 밤 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실제 상황이다. 밤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말한다. 뭐야 꿈이잖아. 정말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군. 꿈이란 것은 그냥 내 마음속 이야기일 뿐이네.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소위 깨어서 꾸는 나 꿈으로부터 깨어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를 보러 온다. 그냥 꾸밀 뿐인 당신은 그것을 놓아버린다. 남겨지는 것은 무한의 당신.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깨달은 총체적 자유라고 불리워진다. 사실상 우리는 언제나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 있다.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완전히 깨달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모든 것은 단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 남겨지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과 자유로운 존재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여기까지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가? 없다면 모두 이해한 것이다. 적어도 지적으로는. 좋다. 당신이 이것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한계를 놓아버리고자 하는 정직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 속에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치해놓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억제나 강박, 신경증적인 느낌들로 드러나면서 최고점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억제와 강박적 느낌들을 흘려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그것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다. 당신은 희생자다. 하지만 그것들을 흘려버린다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만드는 느낌들과 생각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이었던 무한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단 한 번도 그 마음과 몸에 종속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제 당신은 인형을 움직이듯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몸은 인형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당신에게 끼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방법 중 최고는 모든 무의식적 느낌들과 생각들을 흘려버리는 것이다. 모든 무의식적 느낌들과 생각들을 흘려버리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당신 자신인 존재만 남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는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만 하는 궁극의 질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 마지막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좋고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느낌들과 생각들에 묶여 그것으로 살고 있으며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들과 도움들이 필요하다. 동양의 다른 주된 방법들은 지니아나 요가, 라자 또는 끼리아 요가, 박티 요가, 그리고 까르마 요가라고 하는 것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각각의 길은 다른 모든 길을 포함한다.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개개의 길은 다른 길에 비해 그 길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위에 모든 방법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것들인데 왜 마음 자체로 곧장 가지 않는가? 그것이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만일 마음을 조사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모든 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생각들의 총체라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과거의 모든 생각들은 느낌으로 집약됨을 알게 될 것이다. 느낌은 이제 생각들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다. 만일 우리의 생각들이 느낌들에 의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들을 일으키는 느낌들을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원래 우리였던 무한한 존재이고 이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간단하다. 그렇지 않은가? 느낌을 흘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라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도나 메서드다. 자, 이제 눈에 드러난 이 세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상 세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창조한 상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다. 진실의 측면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우리가 창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세상을 상상해낸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들과 느낌들로 구성된 우리의 마음과 마음속의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 시간이란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는 한참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창조자는 마음이다. 당신의 마음, 신이 창조자인가? 맞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장치해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의해 발생함을 발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첫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문제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오직 좋은 것들만 창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음을 발견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무한한 존재성, 단일성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무한한 존재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완전히 만족한다. 그러므로 거기 어떤 문제거리라도 남아있다면 그것들은 오직 당신이 생각 속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그냥 없는 것이 된다. 만일 당신이 자신은 그렇게 안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여전히 매어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있음을 말하고 그것에 의해 그 문제거리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그것이 당신이 가지게 될 모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붙들고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것을 놓아라. 이것은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마음을 넘어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버리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버려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로써 마음 너머를 볼 수 있다. 만일 이 주제가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책만 읽으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마음 너머에 있는 진자아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흘려버리기 위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위에 관찰하는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당신은 마음 너머에 있는 진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것을 경험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마음 너머에 도달하여 거기서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안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의 영역에서 직관적으로 행동한다. 가장 높은 상태는 단순히 존재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고 그저 뿐일 때 우리는 우리의 무한함을 그리고 우리가 전체임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결코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건태로움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성이며 모든 것이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만족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개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느낌은 결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확장된다. 당신이 당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곧 나이며 당신이 곧 나이고 거기 그렇게 오직 큰 하나가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그랬듯이 지금도 거룩하고 무한한 존재 그 하나다. 당신은 이미 무한의 존재성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 속에서 찾는 그 행복이다. 당신은 이제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다. 모든 방법과 기법들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이것은 레스터가 자주 말하곤 했던 내 안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인 것이다. 레스터는 자주 이렇게 물었다. 무한의 존재가 자신의 무한성을 알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가.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훈련의 나감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 이해를 숙고하라. 만일 슬픔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아래의 연습 과정은 이미 당신 자체인 그 무한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는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상황들 그리고 성취 대상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목록에 있는 것들을 아래의 방법으로 점검하라. 각각의 항목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이것을 통해 행복을 원하는 그 원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또 하나, 지금 그 원함이 없는 상태로서의 현재 그대로의 나를 행복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만족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런 가치의 행복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을 그 가능성에 열어놓으라는 뜻이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 위와 같은 질문으로 점검하라. 당신이 목록에 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당신이 그것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행복은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해 나가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의 자연적 본성으로서의 행복을 더욱더 많이 누릴 것이다. 다음에 대칭 개념을 함께 사용해보라. 나의 행복은 내가 목록에 적은 것들로 붙어온다. 대칭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바로 나다. 이러한 양극성 기법은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적용해볼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미래로 미뤄둔 것을 알아차릴 때나, 점심을 먹을 때, 데이트를 하러 나가거나, 또는 하찮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할 때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행복을 미루며 산다. 당신은 행복을 미루는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과 항상 함께하는 그 행복이 더 깊어지는 것을, 또 행복해지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번 주에 당신은 아래와 같은 대칭 개념을 연습할 것이다.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대칭 나는 전체다. 이 대칭 개념으로 연습하다 보면, 모든 분리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추구하다가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발견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전체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고유한 순간들과 대상들과 분리된 관찰자로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전체성으로의 경험은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체성은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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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